안녕하세요. 도커로 3티어 아키텍처를 배포하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매트릭 데이터 분석하기 강의자 유수정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도커로 3티어 아키텍처 배포하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리액트와 스프링부트, 데이터베이스와 MySQL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어야 하며,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도커 3티어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고 아키텍처를 실제로 구현해봅니다. 그 다음 배포를 위한 도커 파일에 대해 알아보고, 도커 컴포즈 빌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커란 컨테이너형 가상화 기술을 구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하기 쉽다는 특성으로 클라우드 응용 시스템 구현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버추얼 머신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뛰어납니다. 리눅스에서 구동되는 응용 시스템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앞에서 도커가 가상화 기술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가상화 기술이란 물리적인 리소스를 가상 환경으로 분리하여 서버 가상화, 하드웨어 가상화 등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크게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은 격리된 인스턴스에서 운영체제를 실행하여 물리적인 컴퓨터를 에뮬레이션하고,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와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도커는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티어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티어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을 3개의 논리적인 계층으로 분리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티어, 로직 티어, 데이터 티어 3개의 티어로 나뉩니다. 각 계층이 자체 인프라에서 실행되고, 그 때문에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즉, 빠른 개발 속도, 높은 확장성과 신뢰성, 개선된 보안 사항이 이 아키텍처의 주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및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통 웹브라우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GUI에서 실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개발됩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티어라고도 불리는 로지컬 티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으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계층입니다. 흔히 비즈니스 로직, 미드웨어, 백엔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데이터 레이어의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며, API 호출을 사용해 데이터 계층과 통신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이썬, 자바, php 등을 사용해 개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티어입니다. 데이터 티어는 어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흔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액세스 계층, 백엔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또는 NoSQL 데이터 서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구현한 아키텍처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 파이널이라는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 파이널 프론트, 파이널 백, 오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파이널 프론트가 프레젠테이션 계층, 파이널 빼기, 어플리케이션 계층, 오더 시스템이 데이터 계층을 담당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오더 버튼을 누르면 오더의 값이 1씩 증가하고, 캔슬 버튼을 누르면 캔슬 값이 1씩 증가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커 파일입니다. 도커 파일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스크립트 설정 파일로, 파일 이름은 무조건 도커 파일이어야 합니다. 도커 파일은 도커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하며, 이미지가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파일이 있어야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고 빌드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위한 도커 파일입니다. 프롬 명령어로 시작할 이미지를 지정하고, 워크DIR 명령어로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카피를 통해 호스트의 폴더와 파일을 가져온 후, 명령어 run을 통해 지정된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익스포스 명령어를 통해 생선된 이미지에서 열어줄 포트를 정하고,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실행할 명령어를 CMD 명령어로 선언해 줍니다. 스프링 부트를 위한 도커 파일입니다. 리액트와 비슷하게 from 명령어로 시작할 이미지를 지정하고, 변수 선언을 할 수 있는 argument 명령어로 자르 파일이 있는 경로를 변수에 저장합니다. 카피 명령어를 통해 자르 파일을 앱.자르에 복사하고, 익스포스 명령어를 통해 8080 포트를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실행할 명령어를 엔트리 포인트 명령어로 지정해 줍니다. 이 각각의 컨테이너들을 한 번에 빌드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도커 컴포즈 기능입니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상위 폴더인 force.finalproject에 도커 컴포즈.야물 파일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도커 컴포즈의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도커 컴포즈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orcefront project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빌드 옵션을 사용해 도커 컴포즈 업을 했을 때 빌드까지 실행되도록 합니다. 컨테이너 이름은 프론트 엔드이며 내부 네트워크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3000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며 파이널 백 서비스에 의존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forceback 프로젝트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프론트 부분과 비슷하게 빌드 옵션, 컨테이너 이름, 내부 브릿지를 설정합니다. 또한 environment 옵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8080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며 mysql의 의존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ysql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프론트와 백 부분이랑 대부분 비슷하며 3306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며 볼륨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order system이며 자신의 mysql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environment 옵션을 통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브릿지는 컨테이너들 간의 통신을 지원해 줍니다. 도커의 각 컨테이너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통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브릿지를 사용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도커 컴포즈 파일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도커 컴포즈 업을 통해 컨테이너들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커 빌드 명령어를 통해 이미지를 컨테이너 개별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커 푸시 명령어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원격 도커 레지스트리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이미지는 도커 풀 명령어를 통해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파이널 프론트 프로젝트를 도커 빌드 명령어를 통해 이미지화 해보겠습니다. 도커 도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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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를 사 Bombay를 편리하다는 게 더욱 말해배우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미지는 도커 이미지 ls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